껴치미? 표준어는 껴치미? 표준어는 껴치미야 껴치미 가르기 오빠야, 오빠야 지금 밤미나리 열심히 다듬고 있는 동생들 좀 찍어봐라 밤미나리? 돌미나리라, 저걸 밤미나리래, 밤미나리 밤미나리 이제 없다, 이제 다 끌고 왔다 밤미나리, 이제 초상권이 있어서 얼굴은 안 나간다, 지금 고읍이래, 고읍이야 고비 고비야 고비야? 껴치미 가르기고 고비인데 또 있어? 껴치미 말고 옷도 이쁘네 뱀개촘 껴치미 이팔다른 말 고비가 뱀개촘이다 고비를 뜯어 우리가 말하는 고비는 뱀개촘이다 껴치미 그렇게 깨끗하게 잘라야되? 난 대충인데 아까 허인거만 뺐긴 했는데 사람들은 창고비도 뱅고비도 다 고비라는 겁니다? 고비는 맞다 다 고비인데 창고비 있고 개고비 있고 뭐 하여튼 그런게 있어요 그건 저거는 창고비고 고비는 어떻게 먹는지 해봐 개개치미를 고비라 하고 창개치미는 개치미라고 개치미를 고비하는가 봐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개치미인데 바로 개치미고 맛있게 생겼다 엄마 말하던 그 개치미가 이 개치미가 형 이거 이게 제일 가져가는 중에서 이거 원화 이게 제일 높다 나는 미달이 산 앞에 먹어야지 미달이 산 앞에 먹어야지 미달이 저러고 삼겹살에다가 내가 같이 넣어갖고 마사지 그래 꽃집이 개치미예요 개치미 앞에 가면 이거 어떻게 시켰는데 이거 개치미가 창고비라 하네 창고비 우리가 말하는 창고비 야 많다 야 미나리 제법 되네 미나리는 형님 제가 했다가 딱 올리라이소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나무를 해가지고 말라와 삶아갖고 그 다음에는 무브 되는거네 이게 원래 독성이 있어가지고 말로 삶아야 되잖아 그런데 삶아압니까 삶고 말라는게 아이고 말라와 삶아야 되네 아니 저 이거 이거 돈나물 돈나물 위로 안 뜯어 돈나물 무치무야지 돈나물도 없으면 안더라 돈나물도 없더라